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요 카메라도 보이시죠 네 이제 온라인 베이스 레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제 오프라인 공간이구요 이렇게 네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음 줌으로 해도 되고 영상통화로도 네 해도 되구요 그렇습니다 네 자세한 프로필이나 아니면 문의하실 저기가 있으면은 밑에다가 카카오 아이디 남겨 놓을게요 거기서 제 프로필이나 보고 봐주시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이제 배우시는 분들 물론 이제 유튜브도 되게 훌륭한 게 많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좀 뭐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화면처럼 어둡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 이렇게 밝혀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예 이렇게 박을 끄면 예 한 요정도 예 그래서 베이스 레슨 문의 많이 해주시구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